누..누구.. 내가.. 진영이 얼굴 그렸어 네 왜 배우가 되고 싶은 거야? 나 이제 돌아가야 돼 왜 배우가 되고 싶은 거야? Oh baby please don't hurt me 어때 방이 괜찮았지? 오늘 왜 안 왔냐고 그리고 싶었는데 자유롭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돼 버릴 수 있어 우리 수상내역이야? 핸드폰이 이게 가벼워서 다행이네요 찾은 것 같다 우리 수상내역이야? 에이컨을 안 하고 있었구나 다음에는 한 명을 불러와야겠어요 It kinda makes you feel like you're in a dark place 아 너무 신났어요 방금 But ain't that what we all say 더 월러 감자 같은 날에 다시 오겠습니다 I'm missing you I'm missing you 현진이 형 뭐 봐? 그리고 아니야 그냥 지원 영상 보고 있었어 지원 많이 왔어? 아 진짜? 청춘물 그런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카메라 형이 더 잘 찍으니까 카메라? 넌 뭐 배워하지 뭐 하나 내가 할게 스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오.. 기분이 꼭 주목성이 있다 주목성이 있고 일어나서 많이 할게요 튕기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이제 내가 드릴게요 곡도 있고요 보이스 텀만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고 했죠 춤도 노래 내꺼야 아 심장에 춤도 노래 가까이서 그러고 보니까 리노리방은 항상 comp만 하는 거 같단 말이죠 이태원플라스트 이태원플라스트도 막 재밌다고 그러던데 저쪽까지 가는 건가 벽 보여드린 사진이기 세 개 밖에 없는 거예요 예쁘지 특별히 오늘 진짜 꿈에도 사실 영원히 못할 줄 알았어요 그게 많네 너무 만들 수 있는 직장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불로 다르고 느낌도 닿아서 오늘 모의고사 봤어요 이민이가 제가 오늘 싸우는데 소원? 크게 부딪진 않았는데 같이 들어가 이 직장인은 이건 처음이에요 이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이 노래를 잘 들어봐야겠다 또 다른 노래도 많이 듣고 있어요 좀 신나긴 했죠? 확실히 양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양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아요 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받아 reflects 갑시다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omme